안녕하십니까 조세전문변호사 고성철입니다. 세무조사에서 조세 불법까지 세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행정심판과 조세소송 간략하게 개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론적인 것보다는 이런 실무에서 겪었던 그런 느낌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실무에서 실무를 많이 겪어본 그런 느낌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이론적인 것은 어차피 전문적인 불복이 됐을 때 그때 찾아보면 되고 확인하면 되니까요. 제가 겪은 경험을 가지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법무과장을 했는데요. 이 법무과에는 이렇게 있었어요. 이게 이의신청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쪽에 소송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행정하는 소송만 있고 또 민사하는 소송이 있었죠. 이게 1개고 이게 2개고 3개예요. 개끼리는 서로가 이제 다 구별이 되어있죠. 지금 이게 이제 조세 이게 이제 조세 불법 이런 게 아주 중요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송무국으로 이제 아예 국 단위로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 그게 이제 점점점점 법무 이 부분을 상당히 중요시하는 거죠. 그때 예전에 정금표 청장님이 그때 그랬어요. 이 실제 외회의 하실 때 이 법무과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 알아? 막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서 그분께서 처음에 이제 국세법령 시스템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이제 한상률청장님이 또 법립마인드가 강한 분이니까 그러니까 윗분들이 어떤 법립마인드를 가지고 그 법무의 중요성을 인식을 하시니까 아 그렇게 다 이렇게 뭡니까 시스템이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딱 아 이게 과세를 하면 부질과세를 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식으로 이렇게 돼요. 예전 같으면 이제 이렇게 올리면은 윗분들은 사인만 하고 인기관리만 하시면 되는데 지금 올리더라도 이게 뭐 때문에 그래 근거가 뭐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여쭤보니까 아니 과장이 법무과장만 해도 이런 거 물어보는 걸 물어보지 말라고 그랬는데 따지지 마세요 세법 따지면 쫀쫀해집니다 이랬는데 오히려 그 위에 청장님이 물어보시니까 청장님한테 이제 결제하러 들어가는 사람들은 사무관들이에요 조사국의 사람들은 실전에 이제 팀장들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이게 근거가 뭐야 이건 왜 그래 이런 식으로 이제 여쭤보시니까 다들 긴장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결제하기 전에 저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또 잠은 없고 그런 경우가 이제 활발해졌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권익구제 차원에서는 되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 좀 허술하게 이렇게 과세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뭐 그 나중에 불복해서 어차피 빼버리면 되는 거니까 뭐라고 말을 못 하더라구요 그러니까 뭐가 납세자 권익을 위해 주는 건지 그거는 진짜 밖에 또 이렇게 있어 보니까 앙과 밖을 겪어보니까 뭐라고 할 말이 없더라구요 그러니까 선과 악이 구별이 상대적이라 하잖아요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이고 악의 입장에서는 저쪽이 선인 것 같아도 선인 것 보면 자기들은 악이고 그런데 그게 이제 서로가 빙글빙글 돈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존재의 의식을 규정할 뿐이다 그렇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의신청이라는 게 있는데 이의신청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과정을 한번 봐봐야 돼요 자기가 이제 세무조사가 세무조사가 나온다고 어떻게 됩니까 애정통지가 왔죠 통지가 와가지고 중단 없이 애기의 이 중단 뭐 중지 이런 거 없이 계속 뭐 있더라도 세무조사 결과가 되면 결과통지가 나와요 결과 통지가 나오든지 과세 애고 통지가 나온다 이거죠 애고 통지가 나오면은 이거는 고지가 아니에요 이거는 고지가 아니에요 고지는 이때 발부돼요 고지가 이때부터 이제 불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회는 뭐냐 우리가 말하는 과세전 적부심이에요 이거는 없어요 없어 없어 없고 시애를 바란다 시애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복의 개념이 아니고 왜 고지가 나오지를 않았으니까 고지가 나와야 이제 세액이 확정이 되는 거거든요 확정 세액이 확정이 되지 않았는데 무슨 불복이라는 개념이 아니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고지하지 말아달라 이 말이에요 고지하지 말아달라 근데 고지까지가 이게 납부불성실 납부불성실 가산세니까 이거 고지가 이제 과정을 하는 동안에 고지가 이렇게 늦어져 버리면 그만큼 이제 불성실 가산세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 문제점이 있어서 납세자 권익 차원에서 그러면 당신들이 납세자가 알아서 판단해라 과정을 하시려면 하시고 아니면 포기하시려면 사전 포기를 하시라 그래서 사전 포기 동의서라는 거를 보내드리게끔 돼 있다 이거죠 그러면 과정을 하면은 뭐 빠질 수가 있으니 아니 과정을 나는 그냥 고지하고 불복하려는데 어차피 과정해봐야 안 들어줄 거 뻔하니까 이거는 이제 30일 안에 하기로 돼 있는데 30일 안에 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러니까 국세기본법이 저는 이런 거 다 갖고 보면 국세기본법은 뭐 뭐 돼야 한다 해놓고는 법원 가면은 아 그거 훈식우정이야 뭐 안 지켜도 돼 그러잖아요 재판 자체가 무슨 기일이 없어요 시간이 없고 시간 제한이 없고 그런데 이런 거는 좀 30일 안에 해야 한다 하면 해야 한다 이렇게 하기로 해야죠 아니면 법을 만들지 말든지 만들어 놓고 안 지켜도 된다는 식으로 되니까 뺐나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안 지켜도 되는 것이 당연한 걸로 원칙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원칙으로 그러니까 금연구역에서 담배 피우는 것이 아주 원칙이다 그 사람들이 극히 소수임에도 불구하고 아니 이거 가지고 왜 따지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게 이제 우리나라 사회가 점점점점 다 물들어져 버린 것 같아요 다 물들어져 가지고 따지는 거를 그렇게 싫어라 해요 그러니까 국세청 내부에도 따지는 사람이 그렇게 드물어요 결제하면서도 이거 왜 그래 왜 그래 이렇게 이렇게 법리적으로 따지는 것이 그게 상당히 그런 거를 싫어라 한다 어느 조직이든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니따로 직원 따로 관리 간부 따로 니따로 조사과 따로 법무 것대로 뭐 이런 식이죠 그런데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고지가 안 되면은 좋은 거예요 그런 걸 보고 이제 채택결정이라고 그래요 채택결정 채택결정 청구인의 주장을 채택해 줬다 그런데 고지하게끔 하는 거는 불채택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해서 하죠 그러면 이 과적이라는 거는 어떻게 되면 내가 이쪽에 무슨 아는 사람이 있고 뭔가가 그래도 승부수 한번 걸어 볼란다 라고 할 수 하는 사람은 액수가 일단 큰 사람들은 무조건 하죠 과적을 대기업 같은 경우 그리고 자산가들 뭐 돈 큰 돈 안 드는 게 아니니까 그 해 이렇게 되죠 왜 다 이쪽에서 위원회거든요 이것도 위원회거든요 위원회라는 거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이 하는 거니까 사람이 다수길로 해요 다수길로 해 가지고 거기서 뭐 전문성이 꽉 있어야만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배열을 해 가지고 다수길로 하는 거예요 다수길로 하니까 다수길로 나오면 끝나는 겁니다 감사원에서 와가지고 너희들 왜 이렇게 잘못 법령이 잘못됐어 그렇게 하면 다수길로 했는데 그러면 감사를 피해 가는 거죠 그러니까 다수길로 이렇게 한다 이거죠 이 정원안에 과세정책위원회가 있는데 그 이전에 과세정책위원회인데 이거 과세를 해야 되는지 말해야 되는지 이런 걸 보고 이제 과세정책위원회인데 이제 과세사실도 판단위원회라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이런 거는 구제 차원이니까 구제는요 옥상옥이 돼도 괜찮아요 이게 처음에 과세정책위원회 만들 때 과적이 있는데 또 뭐 이거를 왜 또 만드냐 아니 세무 공무원들 자꾸 힘들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저는 옥상옥이다 이제 구제는 옥상옥이 되어도 되는데 규제는 옥상옥이 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구제는 많이 만들수록 좋은 거다 뭐든지 많이 만들면 왜 구제 받을 기회를 많이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세무조사과에서도 납세자보호제도 납세자보호요청제도 이런 거 이런 것도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만들면 좋은 겁니다 많이 만들어서 많이 만들어서 활용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과제까지 했는데 이제 운이 안 좋아가지고 고제가 나와버렸다 그러면 이제 불복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불복이 되는 거예요 불복 자 이제 조세 불복이 되면은 행정심판 전치주의예요 행정심판 전치주의다 해가지고 이거를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쳐야 돼요 필수적으로 필수적으로 거쳐야 되는데 이거를 거치고 나야 이게 소송을 가는 겁니다 소송 그 전에는 못 가요 소송을 그 전에는 못 간다 이거죠 그런데 이게 행정심판 이전에 이전에가 이의신청이 있는 거예요 이의신청 이거는 임의적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거는 반드시 필수로 해야 돼요 필수적이에요 그러니까 이의신청을 이게 청단이 이제 여기서 하는 거죠 세무서도 있고 그런데 이제 결국은 이렇게 보면 직원들이 법리 많은데 이렇게 법리 실력이라는 것이 다 그래도 등급이 있어요 나뭇결이 틀리듯이 다 질들이 좀 틀립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밑에 보다는 위가 낮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런다 해가지고 세무소가 뭐 실력이 없다 오히려 이제 총에서 오히려 세무소로 이렇게 나가는 분들이 계세요 또 그런 분들이 계시는 데는 상당히 구제마인드가 활발하죠 실제로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이 구제마인드의 전도사처럼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항상 일을 하시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법무가 출신들 그런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러면 이의신청에서 이것도 위원회를 걸어요 제가 이거를 12번이 60번을 했지 않습니까 60회를 했어요 제가 간사로서 이 사건을 보통 한 3, 40건씩 돼요 3, 40건씩을 60번을 했으니까 한 2천 건 이상은 했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면서 다 그 추세를 알고 다 위원들 위원들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보고 그런 실무적인 감각은 제가 상당히 발달이 된 거죠 이때 그러니까 이때 이제 2년이 맺었던 이런 분들이 다 청장하고 이제 지금 나가시고 그러니까 그만큼 세월이 이제 지나버린 거였죠 이제 국세청도 또 그다음 세대교초가 되고 또 세대교초가 되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행정심판전치주의 여기에서 저는 이제 제가 5년 동안 몇 프로 했냐 그러니까 39.5%를 했대요 네모가 저를 이제 이렇게 통계 내주는 네모가 그런가 그것밖에 안 했나 안 내가 더한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퍼센트 나오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원 없이 해도요 이쪽에서 또 깨져요 또 20 몇 프로씩 20%씩 깨져요 20% 20%에서 25%씩 깨져요 여기서 아무리 해줘도 또 깨진다고요 그러니까 나는 이 사건 이 사건 이 사건 전부 다 통계가 별도로 나오거든요 별도로 그런데 그러지 말고 이거를 전산으로 하나로 통일시키자 하는데 그거는 지금은 통계 그런 식으로 지금도 그렇게 안 낼 겁니다 통계가 그러니까 통계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나라든지 조직을 위해서는 통계가 장악해야 된다 거기에 어떤 허수가 들어간다든지 사심이 들어가 버린다든지 이러면 안 된다 객관성을 잃어버린다 저는 항상 그 주장을 5년 내내 펼쳤는데 그거는 안 들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불복제도 이런 개선 같은 경우는 그래도 상당히 다 반영이 됐는데 이런 부분들은 통계를 일치시켜야 된다 이런 부분은 그게 안 됐어요 이쪽에서 권익구조 차원에서 이렇게 심판까지 안 가고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이거는 이것도 이제 30일 내에 이렇게 하기로 되어 있는데 안 되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보통 60일 이내에 거의 다 이렇게 처리하는 식으로 했죠 예전에 처음 가보니까 막 1년 이상씩 이렇게 묶여 놓은 그 담당자 마음이에요 담당자가 알아서 하는 겁니다 누가 이제 뭐 빨리 내라 관리하는 것도 없어요 지금은 이제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는데 관리를 해도 애기는 이제 90일이에요 90일 내에 결정을 해야 되는데 90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심판이 행정심판의 경우가 무엇 무엇이 있느냐 일단 감사원이 있어요 감사원이 있고 그 다음에 조세심판원이 있고 그리고 국세청 심사가 있어요 심사청구가 여기도 감사원 심사청구죠 이 세 군데 중에서 하나를 택일해 가지고 가야 된다 그러면 어떤 거를 가느냐 어떤 거를 선택해야 됩니까 물어보면 그거는 자기 인맥 따라서 가야죠 왜냐하면 애기도 다 위원회에요 위원회 위원회 애기도 위원회 위원회 애기는 감사위원들에서 감사위원들이 회의해 가지고 결정하죠 감사원은 그러니까 감사위원하고 뭐가 인맥이 있다고 그러면 이쪽으로 가는 거고 아니면 감사원의 과장하고 내가 인맥이 있다 국장하고 인맥이 있다 그러면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세청 출신 국장 출신 세무사가 이쪽으로 갈 뻔 하는데도 이쪽으로 가는 사건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쪽으로 갔습니까 그러니까 누구 아는 사람이 있어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아는 사람이 있으면 확실히 모르는 사람보다는 좋죠 왜 우리나라는 모르면 칼같이 하고 알면 봐줘 알면 좀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는 게 있죠 그런데 이제 어떻게 맨날 모든 사람들을 다 압니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알기 위해서는 그동안 그러니까 갈고 닦아야 되겠죠 그게 이제 자기 영업력이 되겠죠 그런데 그게 뭐 갈고 닦아도 이제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자기가 뭔가를 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이제 잘못하다고 오버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쪽 세계는 확실히 이런 게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없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이거 할 때 아는 사람이 좀 제가 괜찮게 보는 분이 아 이게 참 긍정적으로 좀 봐줘 이렇게 하면 좀 긍정적으로 봐주고 봐주게 되죠 왜냐하면 많은 사건 중에서도 유독 그래도 그거는 한번 이렇게 또 한 번이라도 더 열심히 보니까 그런데 그런다 해가지고 뭐 더 안 될 걸 되게끔 한다든지 될 거를 안 되게끔 해준다든지 이런 거는 없었다 저는 그런 식으로 일을 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 모든 공무원이 다 그런 식으로만 한다면은 아니 이 나라가 요순사회가 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요순사회가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납세자가 아무리 억울해도 당신들이 그렇게 했다 하면 내가 억울하지 않겠다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모르면 기각이고 알면 인용해 준다든지 이러면 안 되죠 그리고 누가 청탁하면 해주고 누가 위에서 압박을 하면 해주고 그런 거는 안 된다 그거는 사건 장사하는 것이다 이거죠 사건 장사하는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있습니다 나는 있다고 봐요 사건 장사하는 사람들이 조직마다 사건 장사하는 사람들이 왜 없겠어요 돈이 되는데 어느 조직이든지 다 그만한 비리는 다 존재합니다 들키지 않을 뿐이지 이면에서 돈이 오고 가는 거는 뇌물이잖아요 뇌물이 뭐 때려 죽인다 해도 뇌물 사건 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윗사람은 윗사람대로 크게 해먹고 아랫사람은 아랫사람대로 또 적게 해먹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정치인들은 또 굳고 탕진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빼먹을 거를 자기 생존권 차원에서 다 빼먹는 거예요 공익법인의 대표는 또 어떻게 됩니까 기부금 가지고 자기 거 in my pocket 하고 뭐든지 돈만 보면 자기 in my pocket 하려는 그 본능이 있잖아요 겸물생심이 그런 게 왜 없다고 하겠냐 이거예요 저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과연 이 사람들이 공정하게 하느냐 전체적으로 공정하게 한다고 말을 해야죠 당연히 우리나라가 그렇게 썩은 나라가 아니니까 공정하게 하는데 그래도 사심 없이 뭐 알면 봐주고 모르면 칼같지 이런 거 없이 범위대로 자기가 딱 봐가지고 이렇게 해 줄 건 해 주고 안 해 줄 거는 아 이건 아니고 이렇게 됩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그 정도까지 훈련이 된 사람들이 많겠느냐 할 때는 다는 아닐 것이다 이거죠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존재하니까 그래도 이 시스템이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액수가 크면 0을 쓰게끔 돼 있습니다 액수가 그리고 의도적으로 또 요구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겠죠 의도적으로 요구하는 사람이 있고 이 세무쪽에서 좀 노골적인 사람들이 좀 있어요 노골적인 사람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이름 석자 그런 걸 두려워하지 않더라고요 이름 석자를 그런데 그러면 얘기해서 어디가 가장 빠르냐 어디가 가장 빠르냐 그러면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감사원 심사청구는 절대 빠르진 않아요 가장 늦으면 늦었지 빠르진 않습니다 왜 이거는 조세만 전문으로 하는 데가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모든 처분에 대해서 심사 불복을 받아요 받는다니까 그리고 심사 1과 2과밖에 없고 숫자가 적어요 그런데 사건은 많이 오고 그러니까 좀 더 다 이제 밀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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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죠 특히 조세가 들어가면 이분들이 전공이 아니니까 이분들도 이제 공부할 거는 공부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결정 오면 1분만에 결제해 버리고 그러는데 그렇게 안 되죠 그리고 이 조세 심판원이 대체로 제일 많이 가는데 조세 심판원도 많이 가니까 사건이 어떻게 됩니까 밀려요 밀려 한 사람당 사건이 10건씩 있으면 처리가 밀려지는 거예요 90일 안에 그건 못하죠 90일 안에 어떻게 합니까 일단은 국세청에서 답변서가 와야 되는데 답변서 오는 시간이 한 달 걸려 버리면은 못하죠 그리고 그런데 90일 안에 솔직히 하려면 얼마든지 하죠 얼마든지 하는데 사건이 누적이 되면 사람이 사건만 하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공무원이 여기도 이제 공무원 숫자가 정해져 있는데 직원 숫자가 그리고 이제 국세청 심사청구는 국세청에서도 심사청구를 하는 거죠 예전에 이제 이 조세심판원을 예전에는 국세심판원에서 조세심판원이 아니고 국세심판원이 아주 기재부였는데 이거를 이제 이 심사청구가 이건 너희들은 왜 이걸 하니 우리가 다 하란다 이런 식으로 한 번은 기재부 어떤 그 당시에 기재부 장관이 있을 때 이걸 이쪽으로 가져와라 라고 했을 때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이쪽이 이제 그러면 우리도 5급으로 하란다 여기는 전부 다 거의 5급들이 하거든요 그럼 우리도 다 5급 출신으로 하란다 해가지고 6급에서 보통 6급에서 다 5급으로 전부 다 올려가지고 사람들을 받아가지고 다시 이렇게 하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 국세청 심사청구가 사라질 뻔 했어요 사라질 뻔 했는데 지금은 살아남아 가지고 계속 명맥을 유지를 하죠 그러니까 대부분 일반적인 거는 조세심판원인데 그러면 이게 기간이 얼마나 걸리냐 기각 당하는데 한 6개월은 걸릴 겁니다 기각 당하는데 어느 경우도 한 6개월은 기본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인용 과세처분 취소까지 받으려면 1년은 좋게 걸려야 될 것이다 경험상 그러니까 이쪽에서 하세월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쪽에서 하세월을 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의신청 거치고 이쪽 거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일단은 무조건 1년이 지나가는 거예요 세무조사 몇 개월 그쪽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1년 반에서 2년은 금방 지나가죠 그러고 나서 이제 막바로 소송으로 오는데 아니 이게 90일이 이쪽 안에 안해주면 90일 안에 지나면은 막바로 소송해도 돼요 소송해도 되는데 이거를 또 추정을 하는 분이 있어요 판사가 아기가 이제 1심이 있고 1심이 있고 2심이 있고 3심이 있잖아요 일단 이거는 아셔야 됩니다 국세청은 1심에서 졌다 해가지고 여기서 그냥 항소 포기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저 같은 경우는 웬만한 거는 다 항소 포기해야 된다 쓸데없는 항소를 하면 안 된다 그런데 아니 변호사니까 과장님이 변호사니까 변호사들 노비받아가지고 자꾸 그런다고 이제 그런 식으로 모함하고 음해하고 이런 사람들이 생기죠 그러니까 그런 음해를 받지 않고자 어떻게 됩니까 아예 관섭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네 특히 행정직과장들은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서 또 2심 올라가고 이러죠 이거를 올라갈 때마다 국가 고검에서 고검에서 소송 제의를 하는데 지금 이거를 검사가 안 하고 뭐 8명의 변호사가 채용해가지고 8명의 변호사가 전담한다 뭐 이렇게 된다는데 저는 이게 상당히 복선을 깔고 있다 저는 그 생각 많이 들어요 복선을 깔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질란지는 그 변호사가 그러면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 소송 지휘 과정에서 큰 사건들이 있잖아요 상고하지 마라 상고하지 마라 그런 노비가 들어오는데 근데 정작 상고해가지고 대법원의 꼭 판단을 대법원의 판단을 좀 받아보고 싶어하는 그런 사건들을 눌러버리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런 일들이 실제로 또 있어요 없다고 왜 하겠습니까 없다고 말을 하고 싶어도 그러면 입증을 해보시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없다고 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제 말은 그런데 이제 90일이 지나가지고 이제 왔는데 이거 기회를 추정을 해가지고 이거 이 결정 날 때까지 좀 기다립시다 해가지고 본인이 판단을 안 하려고 그래요 판사가 그러니까 판사도 이제 판결문 쓰는 것이 어렵고 세금 이렇게 보면 머리에 지나고 뭐 이렇게 된다면 세금에 대해서 굳이 내가 뭐 굳이 머리 써가면서 알 필요 뭐 있냐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이라면 야 우리 결정문 보고 하자 결정문 보고 이렇게 컨닝해서 하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국고적으로 쓰는 거는 기각 결정문 쓰는 건 아주 편해요 증빙 없고 믿을 수 없고 신빙성 없고 이 말만 들어가 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나머지는 다 짜짓게 해가지고 적어 놓으면 되죠 그럴싸하게 다 그렇게 해요 그런데 인용하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인용은 그러니까 실력이 있어야 되고 마인드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사심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사람이 이게 건조 일본말로 건조인데 그런 그 어떤 자기 이게 좀 무심히 해야 됩니다 솔직히 사람이 이런 거 불법 담당 이런 거 판단하는 분들은 좀 인격적으로 무심히 해야 된다 무심해야 된다 거기에 어떤 접착제가 붙여져 가지고 색깔이 입혀지면 안 된다 저는 항상 그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법무과 직원을 뽑을 때도 항상 그거를 염두에 두고 뽑았고 그러지 않으면은 나중에 충돌이 되고 꼭 그런 사람들한테 모함을 당하고 음해를 당하고 그렇습니다 왜 자기가 주관적으로 뭔가가 사심을 챙기고 있는데 그게 들키면 이게 오래 갑니다 아주 오래 가요 뭔가를 들키는 사람은 집착을 합니다 집착을 하면서 모함을 하고 음해를 해요 그런 특성을 제가 공직에서 돈에 관련된 일을 하면서 확실하게 느꼈죠 확실하게 음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소송 갔으면 소송에서 판단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1심에서 전력을 다 해야 돼요 2심을 가면 2심도 1심에서 다 했는데 무슨 뭐 우리가 전력을 해서 뭐 하냐 또 3심 가면 거의 다 심리 불쌍한 기각이고 웬만한 거는 이제 되고 그거는 기준을 모르겠어요 이거는 거의 대부분 심리 불쌍한 기각이니까 그러니까 1심에서 처절하게 다투어야 되는데 또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여기서 기각을 당했으니까 소송 왔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은 심판원에서 기각 결정 났어요? 이러더라고요 아니 기각 결정 났으니까 소송 왔지 그러니까 그런 분 딱 말 들어 버리니까 아이 이 사건 얘기 힘들겠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국고적으로 써버리는 거예요 국고적으로 뭐 판단도 그렇게 팍 그러죠 뭐든지 저는 이렇게 머리를 쓰는 직업들이요 참 업이다 업이다 생각해요 업이다 업은 무거워요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절대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직업일 뿐이에요 직업 판사도 직업이고 세무 공무원도 직업이고 변호사도 직업이고 다 직업이죠 밥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지 뭐 왕호장상에 씨가 있어 가지고 처음부터 판검사 하려고 내려왔고 세무 공무원 씨가 있어 가지고 내려왔겠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냥 밥 먹고 살다 보니까 존재가 이러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더라도 이 업이 무거우니까 이 업을 좀 이렇게 좀 소멸하고 그러려면은 아기다가 뭔가 색깔을 입히면 자기 마음에 색깔을 입힐 필요는 없다 그냥 무심하게 범위대로 자기가 실력이 부족하면 부족한갑다 그거를 탓해야지 자꾸 남 탓하고 누구 장비 탓하고 그러면 되겠냐 이거죠 이게 자기가 자기한테 주어진 사건을 억울해하는 사람의 말을 이렇게 기담아 주지도 못하고 자기가 억울한 사람을 구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구제하지 못하고 핑퐁을 쳐버렸다 상급심으로 핑퐁 쳐버렸고 자기는 또 잘 되기만을 바래요 돈도 벌게끔 해 주시고 세무사도 합격하게 해 주시고 한지급도 올라가게 해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계속 내가 잘 되게 해 주시고 이렇게 해 가지고 되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게 다 꿈이죠 꿈 꿈 같은 현실이죠 꿈이 현실이고 현실이 꿈이라고 하는데 자기 의식 무의식의 세계가 결국은 꿈으로 나타난대요 무의식의 세계가 그러니까 그 무의식이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 그게 자기 업이다 이거예요 자기가 가만 침잠해 보면 알 수 있는데 모르니까 자기 업이 자기 그대로 반영이 되는데 그걸 가지고 막 뭐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게 꿈의 현실이면 현실이 어떻게 됩니까 현실을 바꿔야죠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가 업을 승화를 시켜야죠 업을 하나하나 덜어내고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 우리가 이제 이런 사건 세금하고 돈하고 관련된 사건 특히 공무원을 하는 직업을 가지는 사람들은 이런 직업 마인드가 꼭 있어야 된다 그래야 그게 인생을 아니 내가 이게 얼마를 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청년이 되면 나가는 거고 뭐 시간 되면 나가는 거고 언제까지 다 공무원하고 세세생생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뭐 직급 한 직급 올라갔다고 해가지고 남 까불고 무시하고 이런 것이 공통적으로 있어요 그게 업이 강한 사람들의 특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우쭈래 하고 뭐를 그러니까 민을 만나면 관인 민을 만나면 이렇게 우쭈래 가지고 볼려 하고 그러니까 어린애나 나이 먹은 사람이나 다 똑같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업을 가지고 세상에서 뭘 살겠냐 그게 삶을 사는 것이냐 인생을 사는 것이냐 생각을 해보면 제주는 그런 사람들이 세상은 잘 알아요 제주는 있을지 모르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인생은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러니까 세상 잘 안다 해가지고 인생을 잘 안다 저는 절대 그건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도 그러니까 이렇게 겪어 보면 제가 그런 답답한 마음들이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이런 시스템 자체가 조세불복 시스템 자체는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제도적으로 잘 돼 있어요 시스템이 그런데 이제 조금 더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조금 더 무심하게 사심 없이 법률에 따라서 해줘야 될 건 해주고 안 해줘야 될 건 안 해줘야 되죠 그러잖아요 매천억절이 공제해 줘야 되는데 막 그걸 위해서 압박한다 해가지고 해줘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몇 천억 그거를 공제해 주고 그 악들을 내주고 그러면 밑에 서민들은 그거 몇 천억 받으려면 얼마나 많은 수많은 수천만명이 세금을 내야 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안 된다 저는 그게 항시 문제다 그게 문제의 핵심이다 저는 그렇게 세금에 있어서 세정현실에서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거기에 대한 형평성이다 그 악과 서민의 형평성이 너무 크더라 그런 거를 공무원이 자기가 사심 없이만 하면 그것이 메꿔지는데 그러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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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